대포통장을 이용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려 했던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대포통장 예금주인 이 여성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 사기범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수압은행 종합마케팅부의 비상응대 매뉴얼을 숙지한 영업점 직원의 판단력과 중앙회와 회원조합관 상호협력이 이 여성을 검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2시쯤 하 씨는 출금을 위해 인천수협 간석중앙지점을 방문했습니다. 하 씨가 출금하려 했던 금액은 현금으로 총 1,800만 원. 간석중앙지점 윤지연 계장은 출금을 위해 하 씨의 당일 거래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계좌에서 의신되는 거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을 밖에서 정리를 해갖고 온 상태였어요. 딱 통장을 보니까 바로 타행에서 송금된 건이 3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느낌이 바로 송금되자마자 찾는다는 느낌이 좀 이상했고 어머님이 굳이 현금을 원하시고 약간 이렇게 좀 떠는 듯한 그런 표정과 그런 말투였거든요. 그래서 좀 아 이거는 좀 그런 건 같다 해서 제가 좀 시간을 끌으려고 계속 말을 걸었죠. 어머님한테. 윤 계장이 시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간을 글자 하 씨는 시대기 쪽으로 이동해 누군가와 다급히 통화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저희가 현금 준비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혹시 수표나 다른 건 어떠냐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본인이 이제 어머님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어머님이 여쭤보고 온다고 해서 나가서 전화를 하시고 오시더라고요. 하 씨가 결국 출금을 포기하고 돌아가자 윤 계장은 인근에 위치한 수협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하 씨가 발견된 곳은 수협은행 주한지점. 하 씨는 이곳에서도 출금을 시도했지만 미리 전화로 사전 주의를 받은 주한지점은 하 씨의 거래 내역을 토대로 자금의 인출 경위 등을 추적한 결과 대포 통장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수협 직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고객이 오셨는데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시고 거래 내역을 보면 이상하다고 확인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래 내역을 보니 그 거래 내역이 평상적인 거래 내역이 아니어서 이상하여 전화를 끊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경찰서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업점의 재빠른 판단력과 기지, 그리고 본부와 영업점 간의 상호협력이 있었기에 대포 통장 명의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고객 응대에 노출돼 있는 영업점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존 패턴과 다른 거래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